안녕하세요 현동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MTR4를 만들었는데요 3년 전에 형아랑 저랑 MTR4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 혼자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MTR4이고요 부스터에 있는 레고들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이거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놀아볼 수 있어요? 네 그러면 어떻게 코딩을 해서 움직일 건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어떻게 얘들은 먼저 나오고 MTR4만 먼저 움직여 볼까요? 오케이 MTR4가 이 총알을 날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너무 빠르죠? 응 슬로우 모션 노래 먼저 하고 가야 할게 자야 될 것 같은 노랜데 라임 이거까지 계속 끼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건 해주세요 여기다 고정을 해놨어요 네 청소할 건가요? 네 다른 건 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짜잔! 딱 가운데 놓기 이렇게 해야 돼요 잡챌루 이거 왔다 됐다 이제 쿵 찍는 거를 한번 쿵 찍는 건 여기 갖다 대야죠 쿵 찍는 건 여기 갖다 대야죠 이게 필요해 이제 그래 저에게 날려주세요 성공 준비 너한테로 날라오는 거야? 네 엄마가 받아야 되네 네 잘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한 손에 일 있어서 잠깐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볼게요 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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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짜잔 한 번 더 재밌다 우와 재밌다 이거 계속 찍는 거 아 계속 찍는 거 아 얜 날아가지 그냥 네가 요렇게 딱 잡고 있으면 이렇게 꽁 찍고 꾹 찍고 하는 거 이거 좀 보여줘 여섯 개 찍지 자 할게요 주회린아 앉아 뽕 뽕 여기를 맞춰줘야지 자 끝 끝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았어. 한번 시험을 해보자. 한번 보여주세요. 지금 코딩하고 있는 것들. 뒤로 1 하고 뒤로 콩콩 찍는 거는? 2 한번 해보자. 맞고 옆으로. 근데 이게 지금 맞나요? 맞을까? 안 맞을 것 같은데? 맞을 것 같아. 해볼게. 하나 둘 셋! 따단! 시험. 이거 맞나? 자. 땀! 땐! 잘했어요. 엄마 엄마. 구독해주세요. 구독해주세요.